머리가 뿌리가 많이 자랐죠. 제가 이번 주에 룩북 촬영이 있어서 머리를 새로 하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대학방송국 부검증 프로필 촬영도 해야 돼서 오늘 머리하고 바로 학교로 가서 프로필 촬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네요. 대박. 별거 아니죠. 맛있겠다. 맛은 뭔가요? 다 드세요. 오늘 어떻게 먹으라고 이걸. 아껴주세요. 리모델링 온데요? 리모델링 있어요. 99% 이거만 하고 있어요. 리모델링 짜잔. 머리가 너무 지저분하죠 지금. 제가 셀프로 보라색으로 염색했다가 다 빠진 상태인데 여기가 좀 염색이 제대로 안 됐었어요. 그리고 뿌리도 자라가지고 완전 얼룩절룩 대단치에요 지금. 매우 시급. 짠. 아주 한적하니 좋네요. 제가 생각한 게 일단 색깔은 장미 같은 레드를 원하고요. 약간 요런 식으로 점점 연해지는 거 있잖아요. 위에는 레드 아래는 그냥 좀 밝은 색깔이면 좋겠어요. 아 그게 제가 셀프로 했을 때 이제 항상 뿌리 탈색을 하고 전체적으로 염색약을 덮으면 뿌리 탈색한 부분만 색깔이 자꾸 안 먹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톤이 다르고 지금 밑에는 내가 전에 빼줬잖아 머리를. 네. 탈색된 상태가 많고 단차가 심해. 위에랑 아래랑. 아. 그래가지고 색깔이 다르게 먹었을 거야. 로미 살롱에서는 뿌리 탈색만 하고 염색약을 덮어도 정말 자연스러운데 제가 하면 너무 막 차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맞아 맞아. 근데 머리에 따라서 레벨이 다르고 네. 그걸 또 맞춰서 하는 게 미용사의 몫이잖아요. 역시. 역시. 뗄스로 다 잘하면 영원히 집에서 해도 돼. 미용실 장사 안 된다. 아 감사합니다. 와. 안녕. 안녕. 감사해요. 짠. 골드머리가 됐습니다. 빠밤. 지금 마시고 있는 오렌지유스처럼 밝아졌어. 완전 어렵다 이렇게요 지금. 대표님. 기대가 돼요. 와. 기대가 돼.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되나 알았어. 오. 오 대박. 오. 오. 너무 기대돼. 한번 해볼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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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대박 아오오오... 그르데레이션 우와... 진짜... 와 대박이다 하이라이트를 넣지 뭐야 오... 대박 와우 와우 음 진짜 그냥 가만히 이렇게 말리기만 해도 예쁘다 아 그러니까요. 너무 예뻐요. 예쁘네. 오 예쁘다. 너무 예뻐. 와 예쁘다. 한 바퀴 돌아볼래요? 머리 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선이는요. 정말 착하고 성실하고 귀엽고 오늘 뭐하는지 소개해줘요. 오늘은 저희 저희 DBS 24기 구건증을 찍는 날입니다. 행사 때 그걸 걸고 다니면 작살이 난다. 네. 외국 학생분들이 아 DBS이시구나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이제 파션의 완성은 날이죠. 잠깐만 아 잠시만 다시 다시 자 얍 뭐랄까? 학교 브이로그 이런 건 처음 찍어요. 설레요? 네. 오 좋아요. 오지요. 저희는요 학교로 가고 있어요. 짠 이게 뭐죠? 이거는요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에요 맞아요 대결해야 돼요 짠 방송이 오늘 촬영 없음 없음 학교 올 때마다 한답니다 QR코드가 만들어졌어 이걸 찍으면 돼요 전에는 맨날 자펠로 작성했는데 이게 편한 것 같아요 시세가 좋아졌어 선서둑재 아이고 와 감사합니다 저 왜 찍었죠? 귀하와사 사진 찍는데 소감이 어때요? 어 귀하미 제가 카메라 공포증이 있나 봐요 아 정말요? 안한테 있는 카메라 공포증이 있으면 어떡해요? 아 농담이고 어차피 포토샵으로 만질 거여서 빨리 이리로 어 이거 화면 전환이 없래요 전환이 없래요 짠 짜란 짜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 어 야 너 누구로 가 다들 왜 이렇게 예뻐? 야 우리 너무 예뻐 아 진짜 고마워 고고고 하이 헬로 어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이거 나오는 거 봐요? 야 너 깜짝 놀랐어 야 오늘 왜 이렇게 예쁘라고 왔어요? 오늘 너무 예뻐요 너 귀걸이도 예쁘다 예뻐요 진짜 나와요 아 진짜 너가 입었어 고고고 고고 아 진짜 입었어 고고고 빰빠란 아 예뻐 엔지 아우 와우 머리카락 못 잡을 것 같다 안 하단 말이야 그렇지 오빠 저는요? 저는요? 근데 넌 진짜 약간 뭐지? 약간 생사 초청 MC 같아 진짜 크리에이터 같아 아 진짜 머리 예쁘잖아 진짜 예쁘다 예진아 사랑해 예진아 넌 네 거야 나 원래 사랑했어 와 진짜 이쁘다 안녕 보선씨 안녕하세요 보선아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와 김보선 어 연예인 아니세요? 어? 짝다리는 처음인데? 아 죄송해요 짝다리는 왜 부담 줘 보선이 진짜 셀럽 같다 셀럽이지 진짜 셀럽 야 나무위키 사진 이걸로 바꿔 입 다물고도 찍어볼게 어 이렇게 표정까지 연사 선조파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빨리 후다닥 들어가서 단체사인 좀 더 찍을 수 있나요? 어 됐어 잠시만 촬영본 확인하고 마음에 들면 아 언니 40분 걸리면서 아 나 팀답게 맞다 맞다 우리 40분 찍기로 했구나 오늘 40분인데 나 얼굴 진짜 남았다 인마 여신 유빈 오늘 사진을 정말 많이 찍었잖아요 저희 프로필 말고 아나 팀 사진도 찍고 유비 엠씨 사진도 찍고 오늘 기분이 어때요? 너무 재밌었고 좋았는데 피곤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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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들 방향 오세요 하하하하하 늦끗나지? 이거 이육학번 선배님들 이육 아닌데? 이육학번 방향 오세요 어? 아 방향 빠져라 짠 어떤 분이 궁금하다고 bull 추 freaked ou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